가사에 대해, 꿈 모두 이루시고 꿈이 없으신 분들 괜찮습니다. 꿈 없을 수 있어요. 행복하시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? 아니면 혹시 고민 때문에 지쳐있나요?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주셔요. 밤에 옥정 미지인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... 네... 오디오도 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하지 마세요.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야 이게. 중요한 게 아니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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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야. 그냥 한 번 켜야되면 그냥 I love you 너무 좋은데... 너무 좋은데... 이러고 계시는 분? 저게... 지진진이야! 난 당신의 눈이 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죄송하다 아름다워